아칸소주 안녕하십니까?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주에 속하는 아칸소주라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하면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아칸소주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칸소주는 미국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작은 주입니다. 인구도 30만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인구만 본다면 한국의 부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주입니다. 심지어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아칸소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아칸소는 영어로 보면 아칸사스라고 스펠링은 그렇게 철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아칸사스라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전에는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뉴스나 이런 데서 공식적인 발음을 미국 사람들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써 있는 대로 읽었던 거죠.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 덕분에 언론에 아칸소라는 주가 자주 노출되면서 이제는 웬만한 미국 성인치고 아칸사스라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칸소주의 주도는 리틀 락입니다. 흔히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주 리틀 락에서 태어난 것을 생각하시는데 그는 리틀 락이 고향은 아니고요.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희망이라는 뜻의 호프시, 시리 오브 호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리 오브 호프는요. 인구 한 8천명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깡촌입니다. 깡촌. 개천에서 용난 셈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 이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바로 이 아칸소주 리틀 락 출신입니다. 아칸소주의 주도. 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10불 내고 다이아몬드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이슈가 그 이슈가 궁금해서 다들 들어오신 걸 텐데 제가 뜬금없이 그 아칸소주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뜬금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출발을 아칸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칸소주는 미국에는 드물게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파크 크레이터 오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 크레이터라는 게 분화구라는 뜻이니까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의 분화구 또는 의역을 한다면 분화구로 생긴 다이아몬드 주립공원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의 입장료는 아이들은 6불 성인은 10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실제 예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노린 브래드버그 그는 남편과 함께 얼마 전에 이 공원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금빛 물체를 주었습니다. 공원에 있는 감정 사무실로 곧장 달려갔더니 감정사는 다이아몬드가 맞다 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지 40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공원에는요. 다이아몬드인지의 여부는 물론 얼마나 고퀄리티인지 그리고 사이즈는 뭐 몇 캐럿인지 등등을 감정해주는 사무실과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공인 감정사까지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이 다이아몬드는 4.38캐럿으로 판정됐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의 시세가 퀄리티에 따라서 1캐럿당 작게는 2,000달러에서 좀 많으면 1,6,000달러 그 사이가 일반적이라고 하니까 그녀는 최고 7만 달러를 40분 만에 본 것입니다. 10불 내고 들어가서 40분 만에 그녀는 바닥에서 무엇이든가 반짝이는 것이 보여서 주었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인지를 몰랐다라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땅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얼굴을 내미는데 그 표면이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반사되어서 이번 사례처럼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제가 그 다이아몬드 시세와 관련해서 1캐럿당 2,000불에서 1,6,000불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발견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는요 이렇게 정량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에요. 한 예로 지난 2015년 이 공원에서 발견된 8.5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요 무려 1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여기까지 하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아칸소주에 거주하는 33살의 은행원 케빈 키나드 그는 이곳에서 무려 9.0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캤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공원을 방문했다가 횡재를 한 이 케빈 키나드는 무려 9회라지 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음날 은행에 출근해서 직장 상사로부터 은행을 계속 다닐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케빈 키나드는요 아직도 은행은 다니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이달 초 7살짜리 어린이가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이 공원을 찾았다가 역시 대형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발견한게 아니고 7살 어린이가 발견했다 라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 공원을 방문한 7살짜리 여아 에스펀 브라운은 2.95캐럿의 황금빛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에스펀는 당일비 생일을 맞아서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다이아몬드를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 루터 브라운은 발견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찾기를 하다가 더워서 잠시 앉으려고 울타리 옆에 있는 큰 바위로 걸어갔는데 자신과 조금 떨어져서 그 다이아몬드 찾기를 하고 있던 딸이 갑자기 달려오면서 아빠 아빠 내가 발견했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공원 측이 운영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디스커버리 센터 여기서 감정해주는 곳 그 센터에 들려서 그 발견한 보석을 확인을 했고요 공원 직원은 다이아몬드가 맞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워싱턴주 출신 25살의 남성 크리스찬 리든 그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노력한 노력파 횡재꾼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3일동안 이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2.2캐럿의 노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노력파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노력파 한 사람 더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여성분인데요. 한 어떤 여성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법에 대한 영상을 본 뒤에 3.72캐럿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텍사스주 출신 27살의 미란다 홀링스 헤드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 주립공원을 찾았다가 둔덕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넉넉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발견을 하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거 아냐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갖고 있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찾아서 다이아몬드를 찾는 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점을 주시하면서 좋다 어떤 점이 이렇게 하면 좋다 라는 그런 레슨을 받았던 그녀는 배운 그대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녀는 근처 바위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노란색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그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집어들었다 라면서 이후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미란다는 근처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라고 외쳤다 라고 밝혔습니다. 공원책에 따르면 미란다가 발견한 다이아몬드는 3.72 캐럿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들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파가 있는가 하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또 준비도 하는 그런 노력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운파 노력파 이 모두를 다 갖춘 소위 끝판왕이 있습니다. 스카앗 크레이스라는 한 남성 그는 끝판왕입니다. 그럼 얼마 전 그 주립공원에서 그 주립공원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일정 부분의 흙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흙에서 집을 가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곳에서 다이아몬드를 손에 쥔 것은 벌써 50번째라고 합니다. 그게 첫번째가 아니었고요. 50번째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는 그 발견이 개인적으로는 50번째였지만 또 공원 차원에서는 공원이 개장된 이래 35,000번째 다이아몬드의 발견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스카앗 크레이스 그는 발견 전문가답게 아주 상세하게 그 당시에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공원에서 양동이에 담아온 흙을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던 중 또다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다시 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지난 4년간 틈만 나면 이 공원을 방문해서 지금까지 50차례에 걸쳐서 총 80여개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운도 따랐고 노력도 했고 진정 끝판왕입니다. 그는 진정 10불짜리 입장료를 사서 발견한 그 다이아몬드로 인생 역전을 시켜버린 진정한 끝판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브라스카주에서 온 한 교사는 2.1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냈구요. 오클라호마 출신의 한 관광객은 3.85캐럿 크기의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온 한 청소년은 무려 7.44캐럿의 갈색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확률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확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이 공원에서는 매일 평균 한두개씩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지난 8월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만 해도 500개가 넘는다 라고 공원 측은 밝혔습니다. 이 공원의 총 넓이는 900에이커가 넘는데요. 방문객들이 보물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허용되어 있는 지역만 해도 37에이커가 넘는 그런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평하게 펼쳐진 넓은 들판 그 흙은 화산 분화구에 침식된 표면인데 독특한 지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외에도 자수정이라든지 성류석이라든지 각종 보석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공원에 들어간 뒤에 이곳에서 찾은 보석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아칸사스가 아니라 아칸소주에 있는 이 공원의 웹사이트는 이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거기까지 매주 간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언젠가 좀 시간 여유가 돼서 미국 내 어디라도 여행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될 때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한 번쯤 찾아보고 싶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분명 들고 있습니다. 이곳 웹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원 내에는 아이들이 즐길 거리도 많이 있고요. 또 며칠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파 나는 그럼 노력파대로 한 번 해볼까 아니면 공부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노력파를 원하신다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캠핑 장소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여행과 좋은 추억과 더불어서 인생 역전의 기회도 함께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했던가요? 이 공원이야말로 진정 기회의 땅입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더 유용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